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리스 자 리스 자 리스 먼저 득점하고 시작하고 본인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야 깊은 곳으로 보냈는데 천민혁의 찬스볼이에요 다시 갑니다 넘어왔어요 이번에도 넘어왔군요 더 강하게 결국 천민혁 서브권에서 점수를 획득하면서 2대2입니다 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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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 천민혁 넷칠 서브 득점 3대3 4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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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3 이어습니다 서브 득점 서있는 양상현 직선 먼저 내주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네트 받고 나갑니다 천민혁 나갔어요 10대8 나갔어요 두번째 게임 양상현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엔드 양상현 양상현 찬스 천민혁 다시한번 성공 네트 받고 나갑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리시비가 뜨고 말았습니다 2대3 천민혁의 서브 나갑니다 천민혁이 3점 앞서있습니다 5대2 천민혁 받아봤습니다 버텨내는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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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천민혁 서브 조금 뒤쳐져 있는 상황 3점 차 이제는 약간 손이 잡히는 점수 차인데 매치 포인트 천민혁 자 매치를 끊이지 마 3점 차 자 천민혁 다 받아내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